1프로TV 1때는 딱 지켜야 되더라고요 아 다음 있습니까? 네 다음 딱 조금만 늦어도 막 뒤에서 빨리 나오라 밤에는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지키겠습니다만 저도 내 맘대로 하는 게 뭐 하나 있어야 그렇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제 또 최대한 여러분들의 기사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끝까지 기사를 좀 보고 해서 좀 늦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채팅창을 좀 봤는데 저를 많이 찾습니다 늘 많이 찾아요 오늘 좀 선물이 빠져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83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금리 인상의 바로미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UAE 쪽에서 일단은 예멘 방구라고 뭔가 좀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충돌하면서 유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근데 조금 전에 한번 우리 또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만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참 말씀하셨죠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주식을 사기 전에 투자 산 다음에 투기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기 전에는 투자였어요 분명히 투자였는데 그 이후에 투기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장호석 부사장 최근에 얘기했다 엔비디아 말도 안 하고 주가 빠지는데 EPM도 얘기도 안 하고 저거 올라갈 때면 이거 빠질 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도 제가 왜 얘기 안 합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안 바뀌었잖아요 EPM도 안 바뀌었죠 주가 빠진 건 어쩔 수 없이 고퍼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니까 빠진 건데 그러면 그 이유를 똑같은 이유니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사기 전에는 분명히 저한테 듣습니다 엔비디아 왜 사야 되는지 EPM 왜 사야 되는지 근데 사자마자부터는 주가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투기로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무섭죠 막 빠지고 그 다음에 왠지 내가 다 뭔가 또 한번 손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라우마의 사로잡히는 건데 저는 그 마음을 처음에 샀던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만약에 똑같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딱 지지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사라고 했으면 물론 그게 깨지면 말씀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저하고 언제입니까 한 2년 가까이 있는데 제가 차트 분석 한 적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의미도 없는 거고 항상 주가는 올라갈 만한 이유 내려갈 만한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유가 변한 게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목에서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생각이 들고 추천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좋은 회사죠 엔비디아도 좋은 회사고 아무도 이견은 없는데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 시점 내지는 추천해주는 시점에 좋은 회사인 건 항상 그러니까 추천도 해주시고 그럴 텐데 좋은 주식인지 여부를 즉 가격이 어떠냐에 대한 판단은 해야 투자일 텐데 이것도 안 하고 들어가면 그것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좋은 회사였는데 좋은 주식은 아니었을 때였나 보구나 이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주식에 대한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실적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금리 이상 구간이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팬데믹처럼 아주 중차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주식이 빠지겠죠 그 수많은 변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계속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추세가 깨지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은 좋은 주식인지 나쁘게 떼지 말고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가져가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제가 이제 작가는 저도 원래 이런 용어 안 쓰는데 주식 쪽은 그런 것 같아요 식자우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리게 되면 그러니까 아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게 아니고 변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제가 한번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건데 저는 부산까지 가는 길에 다른 길을 새지 않게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이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부산을 가자고만 외치지 그 길을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부산 가는 거에 실패하면 어떤 분들은 천 원이 부산인 줄 알고 거기서 헤매 수도 있어요 영영 못 가고 추운 데서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 특히 미국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게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밸류가 어떻든 그건 그냥 시장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가자 그냥 뭐 조금 좀 그럼 비싸게 샀으면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소식하는 EPM을 들으신 분들이 지금 다 물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를 제가 처음에 여기도 왔을 때 그때 한참 미국 주식 했던 게 유가 3배 짜리였습니다 유가 3배? 알아요 그게 제 기억에 98%까지 빠졌다가 그게 상패가 됐거든요 거의 휴지가 됐고요 그게 1등 그때 많이 맺었던 종목 1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깨고 그다음에 나머지 들어갔던 게 후광통이었거든요 후광통 여러분도 2014년 15년도 기억하십니까 완전 박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심기일전에 들어갔던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있었죠 근데 그때 들어갔던 게 물론 지금까지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주가 급락하는 바람에 그때도 상처가 입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약간 주식은 늘 손해보았던 그런 경험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프신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에 나오는 구간들은 지금 여러분들 1.83이면 높은 거거든요 높은 건데 제가 보기에 이 금리가 올라가는 자체보다는 금리가 빨리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시그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여기서는 더 오를 것 같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미 다이먼이 6회 7회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작년에 움직이지 않았던 10년 국제순위를 올해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협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어젯밤에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금리에서 하고 나서 10% 조정이 나오고 한 3, 6개월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데 이미 10%가 당겨졌어요 너무 빨리 속도가 가다 보니까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면서 약간 이럴 때는요 약간 가장 좋은 방법은 약간 덜 버는 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시장을 덜 보고 안 그러면 계속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먼저 마우스에 가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꼭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카페를 많이 옵니다 카페 보시면 엔비디아에 손절하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기사를 이해는 좀 해주세요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해는 가지 않나요? 이해가 가죠 충분히 갑니다 이해가 너무 충분히 가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저하고 이 프로님이 여기서 끝나고 방송 끝나고 여러분이 딱 끈 다음에 방송 끄시고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 전부 다 테크니컬한 분석으로 분석하는 분이 한두 개 하면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술적 분이 들어가면 지금 탑받아져 있죠? 지지가 깨져 있고 그렇게 보시면 두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 좀 덜 보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요 모건 스탠이가 전망하고 있는 올해 EPS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건 스탠이가 가장 S&P 500 지수 전망을 낮게 보는 아이비입니다 가장 안 좋게 보는 아이비인데 그들이 보고 있는 EPS를 보시면 진짜 나쁘게 보는 건지 한번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라에미리티 지역의 어떤 그런 긴장관계 긴장 문제 소리 안 들리는 동안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아무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멘 반군과의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WTI 기준은 85달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10년 국제순위를 2년 만에 최고치금에서 1.832%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게 현재 나스닥이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0년 국제순위를 올라가겠죠 떨어지지 않지 않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섞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롬팔 연주장이 바이든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불려간 다음에 이분의 상당히 랩까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이든이 뭔가 협박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아마 약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지지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56% 달라던 지지도가 현재는 42%로 사상 최저치까지 주가는 아닙니다 이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이제 많은 분이 이런 거죠 실패가 7%를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나의 지지도가 물가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재미난 게 섞어 보는 건데 물론 이런 건 이게 다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서 적어도 이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거나 연준을 비롯한 바이든까지도 매파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드리는 것부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보여드린 건데요 가장 s&p500을 낮게 보는 아이비 바로 모건스템입니다 모건스템니까 올해는요 현재 eps s&p500의 평균 eps입니다 227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작년에 207 올해는 10%가 올랐고요 내년에 또 1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인 224에다가 곱하시든 모건스템의 의견인 227에다가 곱하시든 퍼만 곱하시면 멀티풀하고 곱하시면 딱 떨어집니다 뭐가 eps가 eps가 그런데 227에 지금 얘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지수가 4400이니까요 이 친구들은 적어도 19,800 정도 20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멀티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기업들의 이익 자체를 내린 게 아니고 아니면 그게 내린 게 아니고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을 낮게 보다 보니까 멀티풀을 낮춘 것이다 이익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아이비도 똑같은 의견이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전체 s&p500의 의견이죠 그런데 적어도 실적에 대한 여파가 현재 장을 빠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지면 금리 이상에서 넘어오는 그런 모습 바뀌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원래 반등이 나오는 날로 잡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조만간 반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혹시 25배다 곱하시면 550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거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eps만 있으시면 내가 생각하는 멀티뿐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의견은 2022년 올해 1월 7일자였으니까 지금 아마 의견이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오히려 시장 전망보다 높아요 모건세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일단 실적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보여드린 건 공포탐회 추측을 보여드렸는데 그건 약간은 지금 모든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AII가 이게 전미 개인투자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심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낮을 때는 25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높을 때는 55 보여주고 있는 건데 현재 25를 뚫고 내려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바닥을 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매우 지금 어렵다고 하는 거죠 심리가 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조점이 2021년 9월이었어요 그때가 25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가 어떤 일이 있을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가을이죠? 작년 가을이죠 작년 가을 우리 아들이 담배 피자 걸리고 있긴 합니다 그 걸리고 나서 저하고 또 방송으로 마무리해서 그랬었죠 안타까운 일 있었네요 그때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분 다 지나갔지만 델타가 급증했어 피크를 찍었고 그래갖고 장이 망가졌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끼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딱 그 시기만큼 다시 왔다 근데 보통 역사를 보게 되면 25를 밑으로 하여하면 곧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지표를 보시면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물론 내일 될지 내일 새벽 2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조만간 나올 것 같으니까 저거는 반등 시점을 꽤 잘 알려주는 지표였습니까? 그동안 네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개인분들이 시장을 보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보실 것 같아요 주요 아이비들 주요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표지과를 보시면 무슨 아마존이 4,500이야 3,5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가 헤매고 있는데 갭이 커요 갭이 큰데 이 투자 심리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민하니까 이걸 잘 보시면 투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50원 찍으면 여지없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네요 제가 한번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장을 좀 보는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보다 좋은 거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몇 밑에 있는 거고 현재 올해 2.84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머지 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대부분 지역이 유럽이 많이 올라갑니다 유럽이 한번 제가 좀 자세히 볼게요 미국이 2.84가 빠지는 동안에 영국이 4.35가 올랐고요 스페인 3.58 이탈리아가 2.10 독일이 1.7 프랑스 0.9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죄송합니다만 한국은 제가 뺐어요 한국은 봤더니 거의 지금 물론 미국만큼 빠졌는데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밑에 바닥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한 5%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유럽이 올라가느냐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톡스 600이 유럽에 있는 지수죠 이 색깔 노란색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유럽 시장의 모습입니다 Y축이 뭡니까? 이게 EPS 이익입니까? EPS EP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주고 있는 게 회색이죠 회색이 토피스 일본 겁니다 일본 창단이 좋아요 요즘에 그 다음에 이 환한 녹색이 하늘색이 미국이고요 누워있는 이게 이머지 마켓입니다 이익추정치가 저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익추정치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 가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저한테 질문이 많은 게 부산이 지금 유럽을 사야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좀 기사를 봤더니 유럽이 의외로 지표가 잘 나옵니다 되게 오미크론을 빨리 겪어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고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져 있는 게 유럽이다 보니까 또 실제 오미크론 많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게 세게 가고 있고 또 어제는 휘장이었으니까 어제 유럽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유럽이 좀 잘 나가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지역별로 투자한다고 그러면 유럽이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머진 마켓은 조금 더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 좋은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업 리포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 셔윌리엄스라는 페인트 기업인데 페인트 기업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가 겪으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페인트 다시 칠합니다. 다시 칠하고 집을 고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셌는데 이번에 실적을 앞두고요 갑자기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이 1.65였는데 1.3원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게 그 이유가 뭐냐 원료비가 인산되고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이상 등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편집가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가가 빠지고 있고 딱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이상, 인력 부족, 원료비 이상 이게 모든 현재 지금 투장을 내리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건 모두에게 다 닥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원료비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인력 부족하죠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고 인건비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다 겪고 있는 건데 특히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의견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나온 기사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380에서 335까지 내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품가 반영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워낙 잘 나갔던 기업들이 이런 기사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데 안타까운데 어쨌든 현재도 2.09%가 빠지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다음 뉴스 보기 전에 아까 저희 방송사고 있는 동안에 제이미 다이먼의 금리 인상 관련한 코멘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죠 요거 끔찍한 얘기했어요 제이미 다이먼이 2021년 9월에 앞으로 3년 동안에 금리 인상 6번 7번을 제이미 다이먼은 올해 다 하지 않겠냐 여기 나오죠 세븐타임즈 그래서 7번을 하려고 그러면 매일 FNC 미팅마다 해야 되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어떤 수치를 얘기한 건데 제가 보기에 금리 인상 7번 한다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 강력한 뭔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아시죠? 그 다음에 양쪽 급축이 되느냐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파월 연중 의장은 올 연말 가면 한번 고민해볼게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일단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고 있고 횟수가 증가한다는 거에 좀 방점을 주신 것 같을까 고의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작년 9월에 3년 동안 진행했던 금리 인상 횟수가 올해는 지금 1년에 다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우려가 커진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 워낙 존경받는 분이고 원래 시작이 이렇게 좀 강한 분이 아닌데 이번에 조금 멘트를 좀 강하게 하시는 바람에 주가가 내리고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고의겠습니다 아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마찬가지 보실 건데 갭에 대해서요 또 투쟁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아마 갭 입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의료 좋아하시죠 그런데 똑같이 중립에서 비중 축소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23%가 내려간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마케팅 비용, 운송 비용, 인거비 등등에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성장주에 띄어갖고 이런 약간의 제조업 특히 퍼가 낮은 기업 투자실려고 그러면 또 이런 게 없던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올라가는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오늘 딱 올라가는 업종은 하나입니다 에너지 그냥 뭐 육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럼 뭐 여행 관련이죠 타격이 크겠죠 여행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고 비단 성장주 기술지 뿐만 아니고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 한 가지 의견이 좋았던 게 언더암아 목포주가 올린 건데요 bmo가 조금 올려 조금 조금 올려 2달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부터 32% 올라간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바이백 자세점 매입했다는 게 효과가 크다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더암은 확실히 과거보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마트에 가시거나 백화점 가시면 세일 쪽에 옷이 덜 있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세일이었어요 좀 인기 있다 보니까 지금은 세일 덜 하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폭 올라오는 그나마 왜 안 될 정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관련한 멘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화이자 CEO는 엘버트 불라가 올 봄이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화이자에서 치료제 나왔잖아요 경구역 치료제 그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코로나는 풍특병으로 된다 그냥 1년 1번 정도 2번 정도 백신 맞고 하면 지나갈 수 있다 하면서 뭔가 조금 백신을 만드는 기업 물론 백신 뿐만 아니고 치료제까지 만드는 기업이니까 기업의 CEO 치고 상당히 조금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하면 더 길게 들어가면 좋은데 약간 짧게 끝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지배정으로 올라왔고 또 우세정으로 올라왔고 거의 중증이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델타를 몰고 가면서 끝나는 걸로 보니까 올 여름이면 여러분들 이 계획에 따르면 여름에는 여행이 가능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사는 끝내고요 네 끝내고 오늘 금방 나온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닙니다 미국식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스포트가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스포트가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687억에 인수한다 올 캐시로 이거 진짜 687억불? 네 이게 687억 달러면 원활치기는 한 7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인데 이게 진짜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저드 갑자기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캐시 많네요 마이크로스포트도 캐시 많죠 현금 많죠 가지고 있는 건 현금밖에 없는 애플하고 똑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보고 나서 이 기사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까지 제가 진짜 중국 주식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알리바바요 주가 다시 한번 빠집니다 최근에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건데 중국에서 클라우드 쪽 클라우드 유닛입니다 클라우드 쪽에 다시 한번 보안 검토 여기 내셔널 시크릿이라고 하죠 국가의 보안을 이걸 한번 뒤져서 조사해보겠다 클라우드 쪽으로 혹시 국가 보안이 안보가 세나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조사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기술주의에 대한 규제가 나올지 정말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최근에 좋은 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재 하나 딱 하나 찰리몽과 할아버지께서 주식을 더 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데 진짜 알리바바는 폭망시켰지만 그 수많은 사기업체까지 상장 폐지까지 시키면서 물론 된 건 아닙니다 거의 상장 폐지까지 왔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몰아부축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 기업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더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골드막삭스 실정에 나왔는데 아마 제가 단어막에서 얘기했습니다 골드막삭스의 의견이 좋지 않다 이 감소할 거를 보이는데 실제 이번에 11.76달러 EPS였는데 10.8일 엄청나게 빗나갔습니다 미스한 거죠 미스 미스하는 바람에 주가 2.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제2평원 체이스부터 시티가 실제 발표 못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도 골드막삭스까지 힘을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갭은 말씀을 드렸고요 갭은 그래서 5.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레이스 스위스는 이거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사는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안토니오 안토니오 호르타 오소리 그런 분이 있나 봐요 회장인데 이분이 코로나 방역을 많이 어기면서 이번에 사임했어 사임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주가가 좀 내려가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가 빠지니까 간단히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한번 아까 봤던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펠로톤이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아침 모닝프리프 시간에 말씀해 줬는데 이 기업 역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 자전거죠 집에 타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운송비용 또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을 해서 각각 기계마다 250달러 350달러까지 가격을 올렸거든요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빠지는 2.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한 번은 이게 기계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깔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또 리콜 문제 또 한 가지 집에서 운동하지 않겠다 앞으로 나가겠다 하는 약간의 코로나 수혜주가 아닌 걸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현재 지금 거의 고점들이 70-80%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당 기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S&P500이 어제 휴장 끝내고 오늘 첫 번째 거래인데 0.97% 하락이고요 0.97% 그 다음에 다우가 0.82% 그 다음에 나스닥이 11.5%가 빠지면서 나스닥 쪽으로 훨씬 더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 엔비다 같은 기업들 고퍼주가 빠지고 있고 적자 기업 빠지고 있고요 꿈의 기업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실시간 매부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색깔이 별로 없죠 다 고동색 마치 단풍 같죠 지금 테슬라가 2.31% 그 다음에 애플 1.39% 마이크로소프트 1.93%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왜 올라가냐 여기 액티비전 블리저드 일렉트로란 아츠 테이크 투 인테렉티브 같은 게임 회사가 모이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저도 여기 와서 본 겁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인수한 후에 전해지자마자 이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비자가 아침에 제가 또 모닝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존이 영국 비자카드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받겠다 하면서 지금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수가 아니었나 협박이 아니었나 지금 이제 잘해본다 하니까요 비자카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만 전부 다 올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뭐 금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pnc 이거는 금융업체인데 실제가 잘 나오는 바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게 외에는 다 빠진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국채 국채금위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사실 1.83은 2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저희가 팬데믹 이전에 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던 거죠 팬데믹 이전보다는 금리 좀 올라갈 것 같다는 뭐 그런 걸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저도 좀 많이 실수했는데 저는 1.81 찍고 할 때 대부분 다 그거를 이제는 조금 예상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 금리 이상에 대한 우려 횟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점점 더 마음이 공포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횟수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금리 이상이 된 우려는 더 시간이 더 지나야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우석 부산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시황점검까지 해봤어요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하네요 정말 장이 아슬아슬합니다만 그럼 이걸 언제 끊어야 되는 거냐 이 고리를 악순윤 고리를 언제 끊냐면 1월 21일 날 넷플릭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숙주의 선봉장으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썩 월가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비용을 올리면서까지 약간의 떨어지고 있는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의혹이 있는데 다만 이미 예상치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그보다 더 잘 나오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반전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 좀 할 것 같기도 하고 수단이 그 밖에는 없기는 한데 최근에 인플레의 원인이 원인이 너무 많이 풀린 돈 내주는 뜨거운 경기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유는 사람 못 구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돼 그래서 공급망이 문제야 이런 게 인플레의 원인이라면 저건 금리 인상으로 잡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커져서 공급망이 못 닿는 거에 대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시라고도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금리 이상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도 맞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계적이 적게는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금리를 조금 보험처에서 빨리 올려놓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맞춰야 될 룬도 있어야 되니까 미국 경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똑같이 공급망 문제라면 유럽도 공급망 문제일 텐데 유럽이라고 유럽 상점에는 슈퍼마켓에 물건이 잘 들어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죠 똑같은 건데 유럽은 인플레가 잡혀요 그렇죠 그 말은 상점에 두 개밖에 없어도 비싸진 빵에는 손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죠 경기 안 좋은 바람에 그쪽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매번 새로운 세상이라서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했고요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언제 뵐까요 내일 내일 오후 5시에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